현대오피스 출퇴근기록기 EF5800 육란인자 기능으로 출근, 퇴근이 표시될 뿐만 아니라 외출과 잔업까지 표시됩니다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을 판독해 카드에 인쇄하고 이중인자를 방지하여 해당 날짜 이외의 날짜에는 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품 앞면의 디지털 시계로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각 및 조퇴 시에 타잉카드를 넣으면 적색 잉크로 표시되며 인자의 출력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멜로디 알람 기능으로 출근, 점심, 휴식, 퇴근 시간 등을 알려줍니다 열쇠를 이용하여 케이스를 열어주고 셋업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00번이 표시되며 오른쪽 숫자 2개가 깜빡거립니다 현재 연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날짜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현재 시간에 맞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조정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일자 변경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전 12시로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종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포장합니다